안녕하세요. 저는 20대 후반 남성으로 현재 아내와 딸 이렇게 3인 가족입니다. 아내가요 보험 설계사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3인 가족 기준 보험료가 3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. 자 급여의 10%가 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다니 이게 도무지 맞는 금액인지 의문이 드는데요. 네 더 사연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가 사연이었습니다. 네 일단은 보험료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적정한 가격인가 보험료가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. 자 전민경 선생님 이 사연자분의 고민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. 네 월급이 300만원 정도로 10%가 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. 이분은 가족 3인 기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혼자서 경제적인 활동 중이신 것으로 보이시는데 아내분은 육아를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부분에 10만원대 어린이 건강보험을 제안을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남자분은 안보험에 실비가 들어가 있는 보험 하나를 가지고 계시며 2029년 만기라고 하셨습니다. 실제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8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. 사실상 보장이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. 특히 가장에 혼자 경제 활동 중이신 분들은 큰돈 들어가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잘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은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하지만 보장은 필요할 것 같고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. 남자분의 나이가 만 29세라고 하셨는데 MC님 혹시 저번 시간에 배우신 어린이 보험 기억하고 계신가요? 당연히 기억합니다. 이게 만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좋은 보험이다라고 들었는데 저도 가입했습니다. 현재 10개월인 아이의 보험이 30세 만기 보험이라 100세 만기 어린이 보험으로 제안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.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면 어린이 보험은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하고 난 뒤에 100세 만기형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해도 늦지 않으실 것 같고 저는 이 남성분께 어린이 보험으로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. 가장이기 때문에 암보험 하나로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 아직 만 29세라서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나이이고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암을 포함한 3대 질병에 대한 보장도 넓게 챙기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남성분은 앞으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월급의 10% 이내로 맞춰 보장을 준비하고 3년에서 5년 뒤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더 생기신 후에 보장 업셀링을 하시거나 본인의 건강상태 체크에 따라 본인에게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 보장 자산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20대 후반의 가장이 경우 혼자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재무상담, 목표자금상담 등을 통해서 전문가와 꾸준히 자산을 늘려가는 습관을 배우시는 게 중요합니다. 알겠습니다. 20대 후반인데 벌써 가장이 되셨다니 정말 든든하실 것 같네요. 일단은요. 어린이 보험 가능한 나이기 때문에 여기 좀 관심을 가져봐라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재무상담툰에서 자산을 늘려가는 습관도 함께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이어서 문자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. 네, 1515님의 사연입니다. 2011년에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요. 암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? 라고 또 질문이 왔습니다. 이명우 선생님, 유방암 수술 경력이 있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? 네, 2011년 유방암 수술을 했고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. 완치 판정을 받고 5년이 지났으면 일반 신사로도 가입은 가능하십니다. 하지만 유방암은 재발 확률이 높은 암이라서 거절하는 보험회사들도 다소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에 가입하시려고 한다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가입 여부를 결정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2011년 유방암 수술을 했다고 하셨는데 딱 10년 전이네요. 지금 이런 경우 완치 판정을 언제, 몇 월, 며칠에 받았는지 확실한 날짜가 필요합니다. 네, 완치 판정을 받고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또 거절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.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